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답변실력을 자랑하는 챗GPT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도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경쟁을 위해선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간단한 조건을 입력하자 금세 블로그 글 한 편이 완성되고, 영문 이메일도 척척 써냅니다. 따뜻한 남태평양 해변을 그려달라고 하자 잠시 후 멋진 해변 풍경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국내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발을 비롯한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챗GPT 못지않은 기술력을 사랑하며, 연초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AI 서비스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AI 콘텐츠 생성 플랫폼인데요. 보도자료나 제품 소개 문구, 광고 카피, 영문 이메일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콘텐츠 생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튼과 같은 창의적인 AI 서비스가 나오려면 그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가 필수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브레인, SK텔레콤, KT, LG AI 연구원 등이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AI를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챗GPT는 현재 GPT 3.5 버전까지 나왔는데, 다음 버전인 GPT 4의 매개변수는 지금보다 무려 571배 많은 100조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초거대 AI는 한 번 훈련하는 데만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AI 전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등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특화된 반도체 칩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에만 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경쟁력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초거대 AI 시장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 기업들이 AI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용주입니다.